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멋떨어진 커플들 데리고 왔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과학, 과학이라고 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새치기 전문가 우리 남친, 저는 그냥 조용히 따라만 갔을 뿐이거든요. 왜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어, 그랬구나. 참 잘했네. 그래, 나중에 저성에 갈 때도 너희 남친 따라서 새치기 해가지고 먼저 가라. 원지, 한식 뷔페에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해도 되는 건가요? 티가 전혀 안 난다는 남자친구.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남친이랑 점심을 먹기 위해 한식 뷔페를 찾아갔거든요. 맛이 좋아가지고 남친이랑 평소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근데 하필 저희가 갔던 날이 주말이고 거기다 한창 점심시간이라 그런가. 이게 막상 와서 보니까 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긴 거야.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0명 정도는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 이거 많이 먹고 싶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기다리기 싫고 그래서 자기야 우리 여기 말고 딴 데 가자 라고 했는데 에? 남친이 그냥 새치기를 하면 된다며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싫다고 했죠. 그거 해봤자 성공도 못할 거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욕만 오지게 쳐먹을 거 뻔하니까 나는 싫다고 했는데 에이 그냥 미친 척하면 되는 거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를 해서 너무 놀라가지고 뭐? 뭘 하겠다고? 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갑자기 식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너무나 뻔뻔하고 자연스럽게 새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자 바로 남친 뒤에 있던 사람이 뭐야 이런 말을 했고 당연히 이제 한 소리 하겠구나 했는데 그냥 그게 끝이고 더 이상 그 어떤 반응도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게 뭐야 이러면서 멍때리고 있는데 이때 남친이 손짓으로 자기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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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를 불렀고 얼떨결에 딸려가가지고 그렇게 결국엔 밥을 먹긴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좀 이상해서요. 저희가 제일 앞에 섰을 때 저희 뒤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뭐야 이러면서 그냥 끝이고 살짝 쳐다만 보고 말더라고요. 사실 저희 남친이 평소 기다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라 어쩔 수 없이 딸려가긴 했는데 혹시 새치기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 여기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이상한 경우가 자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새치기를 했는데도 별 반응이 없는 거 말이에요.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많이 해봐서 아는 건데 사람들 처음엔 좀 싫어해도 조금만 지나면 신경도 안 써 이러는데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정말 그런 건가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남친이 기다리는 걸 좀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그러라 죽는 날 기다리지 말고 어? 그냥 아까운 살 낭비하지 말고 얼른 저 손으로 꺼지라고 해. 물론 너도 같이 가면 더 좋고 내 댓글 그러게 기다리기 싫어하는 성격이니까 어서 빨리 뒤져야죠. 끌 끌 끌 끌 끌 2번 저승에 가면서 쓰니 꿈에 나타나 손짓하면 개꿀잼? 2번 니 남친이 먼저 새치기를 했고 너는 그냥 조용히 따라만 갔다 이거네? 뭔데? 따라만 간 거면 뭐 죄가 없어진다는 거야 뭐야? 새치기를 했으면 그냥 둘 다 똑같은 년놈들이야. 설마 너는 따라간 거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 여겨서 여기다 글 쓴 거냐 지금? 어? 밥 먹었다며? 3번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쪽팔리고 부끄럽네. 아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길래 이런 기본조차도 몰라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고 자빠진 건가? 어? 끼리끼리 만난다고 너도 그렇고 니 남친도 그렇고 다를 게 뭐냐? 끼리끼리 4번 사람들이 왜 아무 말 안 하냐고?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너는 어디 더러운 똥이랑 대화하는 사람 본 적 있어? 그냥 더러워서 말을 안 하는 거야. 속으로만 욕하는 거지. 이야 이거는 본인들 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욕 처먹이는 상황인데 이걸 몰라서 묻는 꼬라지 보니까 그래 니 머리통도 알만하네. 여하튼 니 남친 조만간 거하게 처먹는 날 온다. 두고 봐라. 5번 그래서 뭐야? 세척이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글을 쓰는 거야? 아니면 뭐 밥 빨리 처먹었다고 자랑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6번 야 나 같으면 오만 장이 다 떨어져서 헤어질 것 같은데 그걸 또 처먹겠다고 앞으로 걸어갔더니 7번 그 당당함과 뻔뻔함이 너무나 상식 바뀌니까 순간 말문이 막힌 거겠죠. 아니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겠어? 딱 봐도 미친 년놈들인데 안 엮이는 게 상책이지. 똥은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다. 이런 말 너도 살면서 들어봤잖아. 그래 바로 니들이 똥이니까 사람들도 그냥 조용히 피한 거라고. 똥 묻으니까 대체 이게 뭔 자랑이라 골까지 올려? 어? 뭘 묻겠다는 거야 지금? 평생 그러고 살아나 끼리끼리. 알았지? 절대 헤어지면 안 돼. 8번 사람들이 거기서 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냐고? 아니 너무 뻔한 거 아닌가? 중국 사람인 줄 알았겠지 뭐. 앞으로 네 남친 만날 때마다 니 치팔라마? 라고 해주세요. 추가 이건 바로 어제 일요일에 있었던 일이고 사실만 적은 거예요. 네 잘 압니다. 따라간 저도 분명 잘못이 있는 거겠죠. 근데 남친이 세치기를 하고 바로 저한테 손짓을 하면서 콩콩아 빨리 와 빨리 자리 비었어 빨리 와 이러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버리고 도망을 가거나 아예 안 가고 버티고 있으면 그게 더 뻘쭘하고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간 거였어요. 왜냐면 다들 남친 손을 따라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이 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그냥 걸어갔던 거고 아니 보통 이런 경우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건 지금 막 생각이 난 건데요. 이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그냥 헛웃음을 지으면서 헛 참네 이렇게 한마디만 하긴 했었어요. 여하튼 저는 당연히 엄청나게 욕을 먹을 거라 여겼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상할 정도로 아무 말 안 하고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뭔가 싶어 궁금한 마음에 글 써본 거였어요.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아 그러니까 그날 욕을 처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처먹고 그냥 오니까 막 속이 근질근질하고 니글리글 해가지고 글을 올렸다 이거네 욕 좀 처먹어보겠다고? 2번 나는 또 남친이 새치기를 해서 오만장이 다 떨어져가지고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이거 묻는 건 줄 알았는데 미쳤구나 너도. 3번 나이만 처먹은 늙은 것들 혹은 극성인 아줌매들이나 가끔 새치기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최악이구만. 4번 저렇게 지 알대로 사는데도 아직 안 죽어 있는 걸 보면 운이 참 좋았다 니 남친. 근데 말이다 그 운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 갈까? 5번 아이고 이것들 능지 마라. 진짜 지리는구만 지려. 딸딸딸딸딸 두 번째 사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기가 막히다고 봅니다. 원제 아니 짜리 양보 좀 했다고 욕을 먹는 게 말이 됩니까?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 집 근처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저녁장을 보고 개선다이 줄을 섰어요. 주말이라 그런가 줄이 생각보다 많이 길었는데요.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순서가 되어갈 바로 그 타이밍에 어떤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줄을 안 서시고 그냥 바로 개선대 앞 저희 앞으로 걸어오시더라고요. 처음엔 뭐야 했지만 가만 보니까 이 할머니 물건도 몇 개 없고 해서 그냥 저희 신랑이 아이고 할머니 먼저 개선하세요. 이러면서 양보를 했는데요. 바로 저희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젊은 30대 여자가 아니 저기요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왜 아저씨 마음대로 양보를 하세요? 지금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안 보여요? 이러면서 사람을 막 쏘아보고 대놓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할머니한테도 할머니 뒤로 줄 서세요 이렇게 따지는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본인도 부모가 있을 텐데 아니 그 부모보다 훨씬 연세지긋한 어르신한테 저르고 싶을까요? 거기다가 밖으로 나오는 내내 저희 부부들 들으라고 그러는 건지 계속 구시렁거리며 혼잣말로 욕 같은 걸 하더라고요. 아니 그 상대가 젊은 사람도 아니고 되게 나이 많은 어르신인데 그런 어른한테 자리 양보한 거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들 하시나요? 저 다른 사람들 의견이 궁금해 글 남겨봐요. 조금 더 있어요. 댓글 1번 저기요 쓰니 혹시 니들 부부는 쌍으로 멍청이세요? 줄 양보를 했으면 니들은 맨 뒤로 가야 맞는 거예요. 이 멍청한 것들이 착한 척을 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양보를 하고 싶으면 네 자리를 주고 그 사람한테 넌 뒤로 빠지라고 맨 뒤로 그러게요. 뒤에 줄 서 있는 다수의 사람들한테 개 민폐를 끼쳐놓고는 할머니 딱 한 명한테 착한 짓 했다고 정신 승리하는 거 진짜 가짢네. 2번 지금 당신들은 양보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새치기를 한 겁니다. 뒷사람들 모두한테 피해를 준 거죠. 아니 니가 뭔데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니들 뭐 됩니까? 네 됐으니 아니 그 할머니요 물건 몇 개 없었고 진짜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 다 끝났다고요. 야 결국 할머니 뒤로 안 가고 했나 봅니다. 게다가 나이가 엄청 많은 어르신인데 겨우 그 정도 배려도 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2번 야 이 멍청아 그 상황에서 배려를 하는 건 너 혼자 있고 니 뒤에 아무나 없을 때 그때 해야 양보고 배려인 거야. 지 뒤에 서 있던 사람 시간 다 뺏어놓고 배려 이랄지. 네 됐으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상대는 연세 치극한 할머니였다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었으면 저도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요. 저희 남변도 말 그대로 머리가 새하얀 백발 노인인데 그런 노인을 위해서 단 1분 정도도 배려를 못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요즘 정서인가요? 동방 예의지고 요즘 사람들은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입니다. 그죠? 3번 그래서 쓴이는 그때 뒷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안 구했죠? 그냥 니 꼴리는 대로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니가 말하는 그 예의입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3번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지가 착한 일을 했다 착각하면서 속으로 엄청 뿌듯해하는 것들 예를 들어 남한테 피해주는 정신나간 캔맘들 말이야. 다른 사람들 피해보는 건 아예 안중에도 없지. 정양보를 하고 싶으면 지가 맨 뒤로 가야 맞는 건데 그 정도 능지도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몰라요? 4번 뭐 앞줄에 서있으면 대단한 권력이라도 생기는 건가? 세치기를 했고 욕을 처먹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지금 이게 뭔 짓거리여? 야 진짜 안쪽팔리나?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쓴 거겠지? 헐 멍청한데 도덕적 우월감은 느끼고 싶고 부부가 쌍으로 노답이다. 야 결혼 참 잘했네. 야 아니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마트에서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계산하려고 할 때 어떤 아저씨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다면서 한 번만 양보를 해줄 수 없겠느냐. 거의 빌더라고요. 그럼 뭐 하세요. 하세요 하고 저는 제일 뒤로 갔거든요. 제 뒤에 한 4명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거잖아. 양보를 할 거면 지가 빠져야지. 자기 자리를 주는 게 양보지. 자 뒤로 한 발씩 뒤로 한 발씩 이건 양보 아니거든요. 미친 거지. 아니 아니 그 전에 내가 지금 이런 걸 설명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와 거기다가 앞에 남친 세치기 해도 그 순간 욕 먹고 마니까 하겠다 이건데 나한테 그래 저는 이런 거 싸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